또bil whoever 또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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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 예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 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요 자 바로바로 한번 죽으면 죽는다 그게 제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인크래프 아 마인크래프트래 기존에 있던 아오니컨텐츠는 한번 죽으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지만 오늘 컨텐츠는 한번 죽으면은 완전히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니를 잘 피해서 탈출을 해야겠죠 자 이제 비밀번호를 찾는게 아니고 20분 후면은 자동으로 탈출구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아오니저택 한번 죽으면 죽는다 사실 멤버들 크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담미오님 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너는 솔직히 마음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왜냐면은 맨날 그 뭐야 요루루님만 같은 여성 멤버인데 요루루님만 너무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나를 귀여워해주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담미오님도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오늘 가죠 귀여운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하지마 너는 하지마 넌 귀여운 목소리 내지마 알았다 알았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주인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인대님 목소리가 아 거기 좋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주인대님 그 어 네 오늘 마이크 못 쓰시나 쓰시죠? 아니요 아 마이크 쓰시네 알겠습니다 네 주인대님 오늘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네 태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아오니요택 오랜만에 이거 오리지널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군대 가기 전에 했잖아요 어 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했던 컨텐츠 지금도 아니 너무 새롭습니다 예 아오니 컨텐츠가 여러분들 오늘부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와 3주년이면 하하하하 아니요 당산도 바뀌겠네 이제 하하하하 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봄새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Ahh 으아아 miesz 엥 음 으으으으으 bres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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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익 아 우리가 유통속 속 badly 아 무섭게 아니요 좀 있으면 괴물이 좀 쫓아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오늘 빨리 죽으면 그 죽을수록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괴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괴물님 벌써 한 명이 힘을 했습니다 네 오늘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퇴근을 빨리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3를 위해서 불도 끄고 공포 BGM을 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잠깐 불 좀 끌고 올게요 예 불 끄고 스리리게 해봅시다 오늘 한번 다들 불 끄고 이거 공포 BGM 드세요 다 오늘 진짜 그럼 불을 한번 방불을 끄고 오늘 아우니 여태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네 그럼 안녕하세요 요롤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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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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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야야 요롤리야 요롤리야 변조 프로그램 안 켰어 야 야 야 이거 방송사고다 뀨어? 아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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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야 빨래해야지 야 야 방송사고다 방송사고 야 원래 목소리에 이거 안 켰는데여? 야 원래 목소리에 이티면 어떡해 아 아니 아 아 아 뀨어? 아 원래 목소리 지켰어 야 이거 정말 혐오스럽구나 야 빛까지 온다 빛까지 와 자 어쨌든 오늘 아우니 저택 한번 죽으면 죽는다 자 오늘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우니가 누군지 모르고요 이제 아우니 저택으로 한번 들어가서 시작해보죠 갑시다 자 이제 우리 아우니를 댁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가자 가자 오늘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거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잘 해야된다고 으으으 무서워 오 무서워 으아아 무서워 뭔끌? 왜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우니 저택입니다 오늘 아이템을 먹고 오늘은 비밀번호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 황금사각 먹고 황금사각 먹고 일단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름이 안 보여요 넵 balda 오늘은 어떤 아우니 가 나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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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oup 태태균이 오늘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거니까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아 오늘 너무 무서워 요 아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어지러워 죽겠네 누가 뿌렸어 이거 오늘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모아야겠구만 호박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에 64개나 했잖아 잠깐 입자 좀 끌고 오케 오 여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네 도망치기 쉽겠는데 아 벌써 18분 남았잖아 아 왜 그러세요 저쪽에 아오니가 있어요 저쪽에 아오니가 있다고 벌써 나타났나 이 아오니녀석 야 맨님 아오니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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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아아 아 자 자 오늘 자 죽는.. 오늘.. 오늘 죽으면 이제 끝이다! 야 야비하게 이 장로 안에만 숨어있는 단미호 봐라 어? 일단은 멀미 포션으로 생졸하기 힘들겠는데? 이거 말고 미치기 거미나 수명이 필요해 야 야 널로 와봐 너 안따로우면 죽일거야 안따로우면 죽여버릴거야 자 거기 이 녀석은 다 보인다 이 녀석을 살리고 싶다면 야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한테 뿌리면 어떻게해 야 하하하하 어 무서워해 좋았어 아우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너네 들이면서 게임하면 안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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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님 이메님 아 예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앞에 뭐가 있는거 같아요 에 설마 아오니가 있겠어? 야 야 야 제발 불 열어줘 제발 제발 뚫뚫뚫뚫 제발 불 열어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커커 오어!!! 아커커 오옥!!! 야.. 죽은 뻔했네!! 야 오늘 한 번 죽으면 끝이란 말이야!! 이야.. 아 무서워 분명히 나가면 아어원이 있을 거 같은데? 제.. 제가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와 헛! 야 일로와 빨리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보야아아아아아아 아 아 폼스가 죽었어 아 첫번째 위상자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자 5분 남았습니다 아오니가 장롱문 열기까지 5분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 크으으으으으으으 yourself 음 waist 야 도망가 요로야 뒤에 아온이 있어 요로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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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안 너라아 네 싫어요 이제 아주 이런 비밀 동로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난 오늘 야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목숨이 안기니까 잡아볼테면 잡아보시지 힝 오호 아아아아아아 uhh 잠깐만잠깐 쟈 selling 제농합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접하라아아아아아 몽상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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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가 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입냄새 봐요 아 아 야야 진흙대야 죽으면 어떡해 진짜 죽었어 두명이 죽었습니다 큰일났는데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만 버텨 얘들아 10분 남 조항 담면 담면 들어와 담면 들어와 담면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렵다 눈앞에 있었는데 투명 부션 빨고 투명 부션 여기 가만히 가 조용히 있어 여기 안전해 좀만 버티면 돼 10분만 버티면 돼 담면 돼 네 녀석의 위치를 발견한 잠깐 조용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열어로 열어로 들어와 들어와 어 뭐야 어 놀래라 요루룬가? 요루룬 아니었잖아 도망가 와 진짜 개무섭다 도망가 어디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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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GVVVVVVVVVVVVVVVVVvy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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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선택 bever pvvvv하면 i have no big deal 야ieni 엄마가.. 거기구나 요로야 요로야 어디지? 요로야 엄마가.. 요로야 뒤로 나와! 뒤로 나오라고 뒤로! 뒤로만 나갔어요 뒤로 나오라고 뒤로.. 오빠.. 요로가 여기 있는데 어디 없다고.. 아니요 요로 없어요 뒤로 나오라고 바보야! 지금 어딜 거야 요로 없어요 저.. 요기 있잖아요 바보야 진짜요? 요구리야.. 엎어로 왔다.. 아 난 몰라.. 난 몰라.. 난 뭐라는 일이야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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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담면이 나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으으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니.. 난 또..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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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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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으로 올 줄 모르나봐 쟤 바본가봐 다행이네 쟤 바본가라 취향iez 쟤 바보 쟤 바 쟤 바보 쟤 바보 아아아아아아아ㅏㅏ först 아 엄마 하루로 아 진짜..잠깐만.. 약간 모르고 물을 담아버렸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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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사분사분.. 안돼.. 안돼.. 클릭하면 안돼.. 3분 남았어 3분.. 단비오님! 네? 좋은 데를 압니다 일로 오세요 어디요? 요깁니다 여기서 3분만 버티고 나가죠 어때요? 그래그래 뭐야? 야.. 요로를 못 담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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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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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한글자막 by 한효정 깍뚱! 아! 너무 재밌다! 저 이제 도망갈게요! 빠 빠! 죽었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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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님! 네? 30초 남았어 30초 나가자 이제 일로와 일로와 근처에다 나가자 아~~ 더 shaking 3초 으악! 다미언니 take the place 다미언니 주 experimente 담배님이 빨리 올라오니까 담배 언니 빨리 올라오니까 담배 언니 빨리 와 git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담배nea 빨리 와 빨리 올라오니까 다 뱁만 Immer Dit 다 Felipe 있었어 에휴 뭐야 어쩔 수 없는 일 루야 아아 어우 밖이나 어어어어 아! 아 왔다! recap! 자! 빨빨빨빨빨빨 appropri평 아! team 칼 칼 칼 칼 제발 제발 죽어라 제발 아씨 이거 지겠다 이거 지겠다 이거 백프로 진다 아잇 아 진짜 힘들었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아오니를 물리친 잉혀맨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탈락하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넌 뭐야 빨리 들어와 자 이렇게 해서 아오니 컨텐츠 끝이 났거든요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